대게 새우 전문가 대세는 복사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대게랑 홍게를 준비했습니다 뭐 볼일깨 하나도 없죠 뼈까지 껍질까지 다 씹어 먹어도 영양가 있고 기토산이 있고 맛있는 이 대게랑 홍게 대게는 비싸니까 이 홍게를 제가 쪄서 여러분께 무엇을 절대 먹지 말아야 될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대게피 허파 절대 아닙니다 잠수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켜서 새로 한 마리 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찍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드시면 안됩니다 제가 잠시 뒤에 왜 그랬는지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게 일단은 배를 갈라서 내장의 살을 보시면 여기 하얀색 있죠 이게 대게피입니다 대게피에요 근데 이거는 먹어도 됩니다 맛도 내장맛하고 비슷합니다 괜찮아요 자 요 하얀색 대게피가 원래 약간 푸른색에 투명한 색인데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하얀색 푸딩 같이 변해요 이거는 드셔도 됩니다 비리지도 않고 역할 맛도 없습니다 내장마다 비슷해요 음 굿 자 그 다음에 이 허파 드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짠맛 밖에 안 나요 다 드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드시지 말라는 것 자 짠물을 좀 빼주고 이 내장 속에도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 이 홍게피입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내장하고 섞여서 내장마다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대게나 홍게 드시면 안 되는 부분은 이 내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대게 소화기관인데 보이시나요 이 시꺼운 거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가 나가서 잘렸던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? 보이십니까? 아 소화가 잘 된다 먹이가 잘 된다 우와 이거 뭐예요? 몰라 뭐 뭘 먹은 것 같은데 먹기? 어 뭘 먹는 것 같은데 어? 먹기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이 대게가 이 대게가 먹이를 먹고 소화액으로 소화를 시키는 소화기관입니다 바로 내장에 숨어있는 이 소화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냄새도 비리고 쓰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안에 이 묵은 대게가 먹고 나면 먹게 될 것들은 없어요 와 물 먹은 거라 그거 보고 나서 물 먹긴 먹었는데 오징어 딱딱해요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 먹은 것 같은데 물론 무능한데 자 보셨다시피 얘가 먹던 음식물의 찌꺼기까지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린내, 쓴맛, 역한 냄새가 나는 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아니까 더 무서운 맛인데 또이도 한번 먹어볼래? 너무너무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역한 젓갈 맛이 납니다 갈치 속젓을 익힌 맛 아주 비리고 역한 맛이 나요 절대 여러분 이 대게 잎 드시는 건 괜찮은데 잎 밑에 붙어있는 대게 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을 꼭 빼고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대게 피가 비리거나 역하거나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대게를 찍기 전에 짠물만 충분히 잘 빼주시고 이 수율이 안 좋아서 짠물이 많다 싶으면 수돗물 한 10분 정도만 담가주시면 정말 맛있게 대게찜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대세럼 복사장 고맙습니다